저기 소민아, 너무 꺾여있어. 아니, 제가 우연 씨를 한 번 뵀는데 잠깐 뵈서. 옆으로 좀 나와줄래, 미안한데. 소민아, 제발 저쪽 카메라를 찍어야지. 아니, 카메라를 이렇게 옮기시면 되잖아. 아니, 카메라가 이렇게 옮기라고 그래, 네가. 지금 이 카메라 상엽이 잡는 카메라야. 야, 맨날. 아니. 아니. 얘 또 마주보네. 뭐, 뭐, 뭐. 이상형 좀 물어봐주세요. 얘 또 마주보네. 야, 근데 너는 거의 이렇게 해서 본다. 아니, 안 보여. 빛나서. 야, 이상형 벌써 물어봐. 야, 다음번에 시즌3 들어가면 복을 갖고 와서 너네는 여기 못 나오게. 이렇게 작고할 거야. 여기 이렇게 해서 나오면 툭 치고, 툭 치고. 그러면 보온이하고 나하고 할게요. 그래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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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제시. 제시. 아, 난 줄 알았네. 아, 진짜. 이렇게 해서 난 줄 알았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좀 하나를 깨줄게요. 언니 빨리 피해. 우리 둘 중에 하나. 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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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민 이리 와. 왜요? 전소민. 자, 일로. 다음. 가위바위보. 어? 이미주. 이미주. 깨잖아, 깨잖아. 이리 와. 이미주. 아깝다. 오빠, MBTI 어떻게 되세요? 나! ISFP. 아, 오빠 말고. 나 궁금해. 그게 뭔지 모르겠네. 나도. 아이엔. 아, 어쨌든 아이네. 아이네. 그럼 저랑 되게 잘 맞겠다. 저도 아이거든요. 왜냐면 햄버거 안 해. 야, 안 보여. 응응응. 네네네. 새로운 거 아니야. 야, 보현이. 야, 딴 것도 아니고. 으음응응. 이건 뭔지 알지? 아, 저 친구랑 말을 계속 이어가면 안 되겠다. 고현 오빠, 끝나고 뭐예요? 시간 되면 여기서 좀 놀다 갈래요? 바쁘대. 내일 촬영이 돼. 안 바쁘대요. 원래 촬영 없을걸? 보현이 오늘 자동차 2단 넣고 출발이야. 내가 시선 고장 느낄 거야.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이요? 미안해. 지금 라디오 틀느라고. 미안해요. 대박이다, 오빠. 근데 미주 이상형은 진짜 알고 싶다. 제 이상형이요? 미안해요. 지금 라디오 주파수 맞추느라고. 여우 씨, 국민NC. 아니, 잠깐만. 진짜 알고 싶어. 제 이상형이요? 네. 저는... 저는 키 크고 하얗고 저보다 한 달 많고 이름이 허옹이라고. 나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너무 꼴벅실어. 종협이는 오늘이 마지막 예능일 것 같다고?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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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이지. 이제 시작이지. 제가 이제 말주변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좀 많이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미주님 눈에서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야, 그리고. 야, 그리고. 야, 자아. 너는 지금 여기 이 지금. 이거 터지. 거의 종협이를 마주 보는 거야. 야. 야. 이렇게 보는 거는. 야, 사귀를 등지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말주변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좀 많이. 야, 너 지금 녹화하러 온 거야? 너 페이 받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유 페이 받잖아요. 네, 네, 네. 페이 받으면 일을 해야지. 아, 일을 해야지. 죄송한데. 자, 그러면 일단 팀을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맵찔이 안 찌리로 할까요? 아,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나라는 종협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맵찔이. 그렇지. 맵찔이. 아, 나 벌써 매운데? 매운 거. 아, 매워. 아까 미주는 내가 분명히 들었어. 매운 거 잘 먹는다고. 미주는 있죠? 못 먹어요. 이런 거. 소빈이는 왜 거기 가 있냐? 지가 맵찔이잖아요. 그냥 자리를 맵찔이래. 물 좀 주세요. 맵찔이 맞아요? 아, 진짜. 아, 귀여워. 그러면 소민이 저쪽. 오케이. 야, 우리는 미주만 여기 가두자. 자, 그러면 이렇게. 종협이가 미주한테 말 놔. 미주야, 말 편하게 해. 내가 그것도 해. 그래? 동협이가 미주한테 말 놓기로 했어요, 오빠. 아, 진짜? 어쨌든 뭐, 말 놓고 그냥 또 못 보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미주야, 이렇게 말을 놓는 게. 오늘이 끝이야. 오늘이 끝이야. 오늘이 끝이야. 말을 놓든, 높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미주 진실 게임 질문 하나 해. 그럼 저... 자,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자,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진실 게임니까 진실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벌칙은 뭐예요? 아, 뒤통수 맡기. 뒤통수 맡기. 뒤통수 맡기. 무조건 대답해. 신박하다, 신박하다. 그러니까. 니 대답하기 전에 빨리 도착해 줄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은 그 길 밖에 없잖아. 그럴 수 없어, 빨리 물어봐. 갑자기 빨라졌어, 잠깐. 그러니까. 천천히. 오빠, 천천히 달리세요, 천천히. 규정 속도 내서 내가 가장 빨리 가줄게. 내 가장 빨리 가줄게. 바퀴 터지겠어. 빨리 물어봐. 내가 내 줄어봐. 우리가 너 지킨다. 우리가 너 지켜준다. 야, 미주가 진짜 졸리기라구나. 너 지금 선호 아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오빠. 이제서야 선호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주한테 내가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주야, 오해 말고 들어. 그냥 해도 될까? 네. 네가 원한 말 하고 아니면 안 할게. 해 주세요. 선호랑 너 안 어울려.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림이었어. 아니야. 같이 선호는 그림이었다고요. 나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 세상에. 너랑 선호는 안 어울려. 얼마나 그림이었는데. 내가 언젠가 해낸다. 그러니까요. 저렇게까지 옵니다. 박수홍! 박수홍! 역시 준호가 또. 약간 의도하지 않았으면 소민이하고 커플 댄스 같았어. 귀여워. 근데 뭐 전혀 커플이 될 가능성은 0%라고 보면 되시고요. 근데 오늘 또 나올 게스트가 유출이 됐어요. 제가 보면 소민이 의상 보면 알거든요. 난 정말 몰라. 봐봐요. 잠깐만 전 몰라요. 아니 근데 난 정말 배우 쪽이야 가수 쪽이야. 둘 다 하시는데. 아니 근데 나는 소민이가 이거를. 민주한테 이거를 전해가지고. 너 옷 잘 입고 오라고. 아니 근데 나는 얘네들 왜 이러는 거야. 힘을 잔뜩 두고 오래요. 언니 오늘 인사했는데 언니가 오늘 재림 주고 왔어 지금. 무슨 일이에요. 왕류 보내달라고 왔어. 제일 다르게 입고 왔어. 오늘 좀 달라? 아이돌이야? 아니 나 오늘 베스트하고. 난 오늘. 나야 오늘? 엄청 팬이래요. 미지다. 누구지? 아 근데 저기 오늘. 둘 다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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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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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진아 괜찮니? κ을. 가격을. 아니 뭐야? 아니 ну 뭐? 아니 괜찮아? 잠시만요? 저들이 Donc imagined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거야? 나 오빠 좋아, 좋아. 여기 현주 처제들. 너무 조심하다, 오늘도.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오늘 이게 비가 와서 그런지는 말라도 머리숨이 많이 죽네. 왜 열받았어? 아까보다 좀 죽은 것 같아, 그 숨이. 덥다.